물려받다. 상속하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이익을 보여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손실을 물려받을 것이다. 재주 있는, 재능이 있는 나는 재능이 가장 많지도 혹은 가장 적지도 않았다. 끈기, 고집, 내구력 긍정적인 시각과 끈기를 가지면, 여러분은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의사는 그가 신경 손상을 입었으며, 그가 오른쪽 팔의 완전한 사용을 결코 되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방수의, 방수 처리하다, 방수복 토미는 방수가 되지 않는다. 충돌하다 당구대를 돌아다니는 당구공은 충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서로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간결한 역사적 재구성을 위한 주요 기준은 그것이 현존하는 자료를 간결한 방식으로 담아내는지의 여부이다. 간결한 무엇의 기절을 이루다 무엇의 밑에 있다 무엇의 기초가 되다 음악적 탁월함을 구성하는 자질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그 논쟁의 기절을 이루고 있다. 검사 검사 검찰관 실행자 수행자 검사 검찰관 피고 측 변호사 둘 중 누구도 자신들 각자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도 고려할 의무가 없다. 아틀레틱 운동의 강건한 아틀레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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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의 운동 시간 중 좋기 25%가 운동이 아닌 외적인 것에 바쳐졌다. 아틀레틱 그럴